오 쪼끄러? 집 많은데? 응. 숨이 없어서 팔다리에. 재화물이 높다 하는 야자나무라도 아무런 도움 없이 맨손으로 척척 단숨에 올라가 버리는 우리 병만족장. 그렇다면 무족장을 꿈꾸는 두 남자. 이들의 나무 타기 실력은 어떨까요? 아랫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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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을 쌓을 수도 없고. 아휴 멀리 좀 해봅시다. TV에서 보던 거랑은 너무 다르고 한 20m, 15m, 20m에 걸린 야자를 보고선 작아지는 내 모습이 안 되는 거야. 조금 더 가보면 내가 보기는 좀 낮은 나무가 나올 것 같아. 은정아 야 이거 저거 파파이어 아니야? 파파이어 할 수 있어? 저 올라갈게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 올라가 올라갈 수 있어 나 아 일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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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? 아 괜찮아 괜찮아 아 미안 아 괜찮아 됐어 잠깐만 잠깐만 오우 추운데? 오 천천히 했대 천천히 잠깐만 내가 나무를 잠깐만 저기 매달려 있어 봐 운동 안타기 아우씨 눈앞에 있는데 조금만 파파이얼매 위치가 내가 맨날 수 있는 거예요. 안 따기도 뭐하고 따기는 힘들고 안 따자니 아깝고. 어머 미치겠는 거예요. 응. 아. 자. 아. 아. 따질 것 같은데. 제가 올라가서 해볼까. 위험해. 내가 이렇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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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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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